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리 아슐린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고주 중입니다. 올해 나이 28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입니다. 그녀는 아랍에믈레이트 두바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으며 현재 렌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으며 아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끔씩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곤 합니다. 그녀는 2012년 8월에 처음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11만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 중입니다. 틱톡에도 계정이 있지만 영상을 4개만 올렸으며 팔로워도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녀는 경치 좋은 곳에서 모델링하는 것을 즐겨하며 관련 사진들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블랙 헤어는 헐리우드 안젤리나 졸리 를 닮은 듯한 그녀의 외모를 한층 더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짙은 갈색의 깊고 큰 눈을 가졌으며 팔등신의 완벽한 몸매까지 그녀는 탑클래스 모델들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을 신에게 선물로 받은 듯 합니다. 그녀를 응원하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